한문 아카데미 강의를 맡고 있는 단산 박찬근입니다. 여화의 개명편이에요. 이렇게 사는 부부를 우리 비둘기 같은 부부라고 하나요? 너무 참 잘 사네요. 여화의 개명이언에 여인이 말하기를 그냥 했겠어요. 잠자는 사람을 다 건드리면서 여보 탁 울었어요 하는 소리예요. 이게 여인이 말하기를 탁이 울었다고 하거나 탁이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알람시계예요. 알람으로 써서 그래요? 사와의 매단이러니라 사는 남자지요? 남편이에요. 남편이 말하기를 매단이러니라 아직 어둡자노? 아직 컴컴하자노? 그런 말이에요. 자흥시아라. 자는 여기 여인을 말해요. 자네예요. 자네가 일어나서 시야하라. 밤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보아라. 날 샜다고 하지 말고 당신이 한번 가봐. 명성유란이러니 그 명성은 아까 무슨 성이라고 했죠? 개명성이라고 했어요. 개명성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려니 장고장상하야 장고장상하야 여기 장자에는 별 뜻은 없어요. 실제는 장고장상 건일 날이 샜다면 얼른 일어나서 기동한다는 뜻이에요. 기동해서 입구여안하리라 익은 주살, 작살 주살로 오리하고 기러기죠? 기러기를 잡아올 것이로다. 여보 빨리 나가 봐. 날이 밝아지면 내가 얼른 가서 잡아올 테니 흐야라메는의 흐요 흐자는 어둡다는 뜻이에요. 단자는 명 밝아진다는 뜻이니 매단은 천륙단하야 매, 회, 미변지제라 매단이라는 그 시점은 언제냐면 하늘이 아침이 되려고 밝아오려고 할 때쯤에 어두컴컴해서 분간이 되지 않는 그때 있지요. 새벽 봉틀력 그때가 바로 매단이네요. 명성은 개명지성이니 명성이란 개명성이라는 별이니 선일이 출자하라. 해보다 먼저 해보다 앞서서 나오는 것이다 말이죠. 익은 작사하니 익이라는 것은 이게 작살 할 때 작자인가요? 작살로 쏘는 것이니 위, 이, 생사를 생사 있지요? 생실, 생사로서 개, 시, 사야라 화살에 메워서 쏘는 거다. 분은 수주니 여, 앞, 청색이요 불하는 것 이게 오리붙자지요. 분은 물새니 오리와 비슷하면서도 푸른빛을 띄는 것이고 배상유문이다. 등 위에 무늬가 있는 세단 말이죠. 차는 시인이 술, 현, 부부, 상, 경계지사라. 이것은 시인이 현명한 부부가 서로 경계하는 말을 기술한 인물이다. 언, 여왈, 개명이라 하여 이 경기부, 이 말하되 여인이 닭이 울었다라고 말해서 이 경기부, 그 남편을 일깨워가지고 일깨우면 이 사왈, 메단이라 하니 그러자 그 남편은 메단, 아직 새벽 동틀녁이 아직 안됐다라고 하니 즉, 불지어 개명이라 곧 그 닭이 울은 데만 그치지 않았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보, 닭 울었어?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일어나는지 그죠? 닭 울기 전에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불지어 개명이라는 뜻이에요. 닭 우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닭 울기보다 먼저 일어난 사람들이다. 이거죠. 부인이 우 어기부할 부인이 또 그 남편한테 말하기를 약시즉 자가이 이건 자네다 본게 이게 당신이네요. 남편한테 한 말이에요. 부인이 또 그 남편한테 말하여 말하기를 약시즉 그렇다면 그죠? 자가이기 시야지 여하라 당신이 일어나서 시야지 여하 밤이 어떠한지를 얼마나 날이 밝았는지를 보아야 된다라고 하니 의작한데 명성 생각하듯이 가는 건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빨리 가서 그런 말이겠지요. 익지 부안이 귀이라 하니라 빨리 가서 작살로다가 오류하고 그 기러기를 잡아오라고 잡아서 돌아오라고 했드라 기 상 여 경계지연이 여차지 그러니 그 서로 경계하는 말이 이와 같다면 불려 연일지사를 가지라 연일 연자는 이게 집안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거고 일자는 어떻게 보면 둘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끌어안고 같이 새벽에 둘이 끌어안고 자고 있는 모습에 그런 사사로움을 풀려 만두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굉장히 다지런한 부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가서 작살지를 해가지고 잡아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인은 익언 가지란 익은 이게 작살이니까 작살로 가지 그것을 가지 명중시켰을 쯤 된 다시 말하는 작살로 오리라든지 기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왔을 때는 여자 의지하야 당신과 거부러 의지 조리를 해서 요리를 해서 의지라는 그렇지요? 의지해서 의연 음주하야 마땅히 술도 마셔서 여자 해로 부리라 당신과 함께 해로 하고 싶습니다. 오래도록 함께 살고 싶습니다. 금슬 재어 막불 정오다 그렇게 되다보면 금슬 재어 그죠? 이 아주 일반 서민들은 금슬을 잘 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있다고 뽀대는 사람들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돈 가지고 금슬을 가지고 악기를 연주하고 푸짐하게 하는 그것도 막불 정오 정오 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그것보다 더 좋음은 좋았지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자 해로 호리라 당신과 함께 술도 마시면서 금슬 재어 막불 정오 호다 거기다가 곁들여서 뒷파라도 뜯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소. 뒷 해석이 좋겠네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얘가 드시지요? 일단 안주거리가 생기면 그인은 요리를 해서 그 요리를 누구랑 먹는다? 남편과 함께 다정하게 술도 한 잔 걸치면서 먹어서 이 살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같이 해로 하고 싶다. 그래서 의언 음주 여자 해로 참 좋죠? 후야라 가는 중냐니 가자는 마칠 중자예요. 명중할 중자예요. 그럴 때는 거성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 사기소위 이 약궁 미 작으로 가저 포안지 상의 시어라. 사기의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책의 말 안다. 약궁 약궁이란 것은 약한 활이니까 작은 활이겠지요? 작은 활 미 작 작은 작살로서 가저 포안지 상 오리나 기러기의 위에다가 명중시킨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이 구절 단말 옛날이라고 무기가 없었겠어요? 큰 걸로 썼다가는 이거 뭐 오리 살점 다 떨어져 나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화살로 명중만 딱 간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했죠. 의는 화기소위하니 의 라는 것은 그 마땅한 달을 화 화라는 것은 양념한다는 뜻이에요. 그 맛도 오미가 있잖아요. 다섯 가지 맛이 있는데 그 다섯 가지 맛을 잘 맞추는 것을 화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뭐예요? 간을 맞춘다 하면 됐죠. 내측 소위 안 의 맥지 소위 시하라 내측은 옛날 여인네들이 읽혔던 책이잖아요. 내측에서 말한다 그 기러기 안자 기러기는 의 맥 보리와 단을 맞춘다 라고 한 것이 여기에 쓰인 그 의자의 뜻이다. 그러고 보면 기러기 먹을 땐 도리밥하고 먹는 게 기러기겠네요. 그죠? 여기서 봐서는 사자는 남자지사이 중개는 부인지지기라 화를 쏘고 사실은 이게 사냥이지요. 화를 써서 잡는 거니까 사냥은 남자의 일이고 중개는 괴자는 이게 음식 다칠 괴자니까 음식을 대접하고 요리를 하는 것은 부인네들의 직분이었던 말이죠. 그러므로 부위기 부호되 부인이 그 남편한테 말하되 기득 이미 오리라든지 기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돌아올 쥔든 아당 기자하야 내 마땅히 당신을 위해서 화기 참기 소화야 그 자미는 맛이 있는 거죠. 맛을 불어나게 하는 거니까 뭐예요? 더 맛있게 더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이지 음주 상락하여 기어 해로코 이지 할 때 써있자 어디서 짓자인데 짓자는 그것이지요. 그 요리한 그것으로서 음주 상락 술도 마시고 서로 즐거워해서 기어 해로 함께 늙는 것을 기약할 것이고 이 금슬지 제어자도 그러다 보면 이 금이나 술을 옆에서 연주하는 사람이라도 역 막불안정이 파호라하니 또한 편안하고 고요해서 하락하고 좋아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한 다시 말하는 부부간에 화해롭게 잘 살다 보면 옆에다가 악기라도 연주하는 사람이 곁들여지면 더 좋겠다 그런 말이겠네요. 기화락이 부름을 가겨내라 그 화락하면서도 음란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더라 해야죠. 그러니 우리 이 풍시를 읽으면서 하우의 위풍 그 기우편 읽고 이렇게 화락한 시를 읽기는 참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이런 시를 읽어서 성독으로 쭉 읽고 나면 아주 기분이 풍끈하고 좋아요. 참 좋아요. 그래서 이 부인의 마음이 얼마나 곱고 착하고 정말 이렇게 쓰는 부인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 구절이 두 번째 구절이에요. 지자지 지자지 레지란 차폐의 증지며 지자 지자지 레지 지자 당신을 알아서 당신을 알아주는 사람으로 레지 온 사람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아껴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올지 렌 차폐의 증지 내가 차고 있는 이 폐옥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줄 것이고 얼마나 당신이 좋은 사람들 사귀기를 갈망하는 말이에요. 그죠? 당신이 오라고는 당신 어떻게 보면 당신 손님이 오신다면 내가 차고 있는 이 폐옥을 줄 것이고 지 지 차지 순지란 또 당신이 순자가 이게 사랑할 애자 이 뜻으로 해석하는 거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올진된 자폐의 문지며 이 폐옥을 가지고 이 문자도 준다는 뜻이에요. 사람한테 줄 것입니다. 지 차지 호지란 당신이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란 자폐의 도지 호지라 그 폐옥으로서 고답을 해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어떤 손님이든 간에 이집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부인이 자기 차고 있는 팔찌를 끌어서 준다든지 하루날 줄 거라 계획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아픔을 사랑하는 나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믿고 남편을 사랑하는지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같이 온다면 나는 기꺼이 아낌없이 줄이라 그런 말이죠. 부야라 레지는 치기레자니 레지라는 것은 그 오게끔 한 것이에요. 당신이 당신을 찾아서 오게끔 하는 그 사람 찾아오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소위 수문덕 이래자 이른바 수문덕 수양을 문과 덕으로서 수양을 해서 오게 하는 거예요. 수문덕 이래자라 문과 문은 학문이에요. 문학이죠. 학문과 덕을 닦아서 사람들이 그 학문을 배우려고 덕을 본받으려고 찾아오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수문덕 이래자라 자폐자는 좌우 폐오게 하니 자폐라는 석글 잡자에 철폐자지요. 자폐라는 것은 좌우 폐오게 하니 좌측 우측에 차고 있는 옥이에요. 옥반지에요. 옥이에요. 옥이니 상횡활 행이요. 위에서 가로질러가는 것을 행이라고 하고 학예 삼조아야 아래로 세 끈을 메어가지고 관이 빈주하는 가운데에다가 빈주라는 그 구슬을 껴었고 중조집안에 가운데에 내려간 그 끝 중간쯤에 관이 일 대주하니 또 큰 구슬 하나를 가운데로 끼워놨으니 그 구슬을 우라고 하고 마리안 이로칸이 끝에 또 하나의 옥을 달아매놨으니 양단 개의 활 충하여 양쪽 끝이 다 뾰족해요. 그것을 충하라고 부르고 양방 조반에 각현 이로칸이 또 양쪽 끝에 양방 양끝에 조반 끈을 매달았는데 끈 반쯤에 각각 하나의 옥을 매달았으니 장파기 방활 긴장 긴장 짜고 넓을 박자 길고 넓으면서 방 모아져 있어요. 모아진 것을 거라고 말하고 기말에 각현 이로칸이 그 끝에 각각 하나의 옥을 매달았으니 기반벽이 내향 왈 황이요. 여 반벽 반쯤 반쯤 쪼갠 그 구슬과 같으면서 안쪽으로 향하게 매달은 것을 황이라고 하고 우리 양조 관주 하여 또 양끝 에다가 구슬을 끼워놔서 상계 행하고 위로는 행에다가 연 메워놨고 양단은 하교 관어 우이 하계어 양황 항이 그리고 그리고 또 양단 양끝은 아래로 교는 사교 꼬여서 꽈서 메가지고 우 우를 통해서 그 밑으로 메워져서 양쪽 그 황까지 갔으니 이게 사실은 앞에 있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랬으니 행즉 충아 촉황이 이소녀라 사람이 걸어갈 때는 서로 부딪혀가지고 소리 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게 자폐예요 근데 그 자폐라는 것은 왜 소리를 냈냐면 옛날에 걸음을 걸음걸이를 할 때 그 소리에 맞춰서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폐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런 모습만을 자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시가 말하기를 자폐라는 게 섞어서 차고 다니는 거니까 옛날 선비가 기본적으로 찾던 게 별개를 다 차고 다니거든요 요즘은 열색 부러위만 차고 다니는데 되게 핸드폰하고 비독 옥야오 다만 옥만이 아니고 휴 휴는 이게 송구시거든요 그 다음에 수 구시돌 지금 말하면 나이타지요 그 다음에 침 바늘 관 관은 대롱 그런 것들로서 범 가폐를 계셔라 무릎 차고 다닐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자폐다 증은 송이오 증자는 준다는 뜻이니까 보내준다는 뜻이고 신자는 사랑할 애자의 뜻이고 오는 줄주자의 뜻이에요 남겨준다 유산 유자죠 부인이 어기 부활 부우 어기 부인이 또 그 남편한테 말하기를 아 구 지 자지 소치 레와 급 소 친해잔된 내가 진실로 지 아지 소치 당신을 알아서 오게끔 이룬 바 그러니까 이를 지자지요 이루는 바 이루어 오는 사람과 급소 친해잔는 또 당신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과 사랑하는 아끼는 사람으로서 온다면 우리집을 찾아온다면 즉 당해 차 자폐하야 마땅히 차고 있는 이 자폐들을 풀어서 이송 유 보답지 라 하니 때로는 보내주기도 하고 보답하기도 한다라고 하니 개 분류 칠기 문내지 직이라 대개 그 문내 즉 부인이 원래 집안일만을 다스렸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문내지 직만을 즉 집안 내의 직분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우 욕기 군자 친현 우선하야 또 그 군자는 남편이죠 그 남편으로 하여금 친현 우선 그 현명한 사람들과 훌륭한 사람들과 친하고 우선 친구들과 잘 친해서 결핵이 환심호되 그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환심을 맺고자 여기 하고자 하되 이 무소에어 복식지 만나라 그 복식 복식의 완자는 가지고 노는 거니까 복식에 치장하는 그런 것들을 아끼는 바가 없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남편이 아끼고 좋아하고 그런 훌륭한 사람이 찾아오면 나는 아낌없이 이런 폐물을 주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 또 잔하게 밖에 가서 술 살 거 사고 밥 살 거 사고 잘 지내십시오 그런 말이지 자 이제 저랑 함께 성독으로 읽어보시죠 여왈 개명이여 여왈 개명이여 장고 장상하야라 잊고 여완 아니여담 호야라 배는 회요 단은 명년이 회단은 천육단 하야라 매회 미변지 제야라 명성은 명성은 개명지성이니 선일의 출자야라 익은 작사니 위생사를 개시사야라 부는 수준이여 압청세기옵 대상 유무니라 산은 시인 미술편 구부상 경계지 사람 언여왈 개명이라 여 이경기 부의 사왈매 단지 불지역 개명이라 고인의 호오 기부할 역시 즉 자카이 기시 야지요 하람 의자 컨덴 명성의 이출이 난년 즉 당구성 이 왕하여 구치 부하니 기으란 이람 기상여 경계지 여니 여쳐주 불유와 연일지 사를 가지 이람 이건 가질한 여자 의지하여 의연음주하여 여자 해로 호리라 금쓰를 제어이 맞불 정호로 다 호야락하는 중년이 사기소위에 이 약국 미교부로 가저 부안지 상이시 이야라 이는 화기소 의연이 내 즉소위에 안의맥지 숙이시 이야라 사자는 남자 지서위에 중괴는 부인지 지기람 고로 부위에 기부되 기득 부안이 기득 아당 비자 하여 화기 참이지 소위 하여 이지 은주 상 나 하여 기여 해로 콕이 금쓸 지 제어 저두 역 막 불안 정이 힘이 파 불안이 기바락이 부름에 가견이 가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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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님이란 자폐이 문지면 지자지호지란 자폐이 부지호리란 고야라래 지는 지기래전이 여수님 속문덕이래지란 자폐전은 좌우패오견이 상황활행이오 상황활행이오 하계삼조하야 한이 빈조하며 중조지반에 한일태주할우요 말현이로커미에 양단개발총하요 양단조번에 각현미로커미 상박이방을 거요 이말에 각현미로커미 여판벽이네 향말팡이오 오이 양조관조하야 상계행하부 양단은 하교관오이 하계여 양방허민 행직충하초커미 유성나람 여시발피도구겨우 lt 호흡수친반뼈 퐄카페지에 케시하라 증은승이요 순은 에유문은 요야라 구어기 구할 아쿠치 찾이소치 이래바 급소친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무소해요 꼭 쉽게 만나란 여와의 개명삼장이란 아이플 좋다